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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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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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그리고 이것도 좀 줄이고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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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는 왜 똑같을까? 아 그래?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잘 해봅시다 그니까 아픈 곳은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목이 너무 아 이거 찬방 하는 게 맞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원래 속삭이는 게 목에 더 안 좋대요 이거 보컬생한테 배웠었는데 어쨌든 상태는 매우 상태는 매우 멀쩡한 찬이입니다 가성으로 얘기해볼까? 가성으로 얘기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이 하이 못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창의 방을 해볼게요 예스 오늘 뭐하고 싶었냐 오늘은 그 이제 또 제가 듣고 싶었던 앨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 뭐냐 이 앨범을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준비해왔습니다 음 음 아 이거구나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었지만 최대한 최대한 제가 이제 이제 거리를 두었죠 왜냐면 멤버들도 감기 걸리면 안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제가 계속 마스크 쓰고 이랬는데 멤버들이랑 그 얘기를 한거에요 이번 앨범 이 앨범 되게 좋다고 좋은 노래 되게 많다고 라는 그런 어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음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게 제일 걱정되는건 아 이제 곧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데 하 그 그때까지 괜찮아지려나 라는 걱정이 조금 되네요 음 음 아 아 아 음 음 야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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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Rafael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되네요 목소리가 이러니까 자 어쨌든 제가 어떤 앨범을 준비해왔냐 되게 사랑스러운 분들의 앨범인데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앨범 있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저도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새로 나온 뮤비 보고 우와 이 노래 되게 좋다 라고 했었는데 다른 이제 EP에 있는 다른 곡들도 되게 좋은가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듣기 전에 이제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권일이 우리 액티의 리더 권일이 오늘 또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 한다고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Happy Birthday 권일 Happy Birthday 이게 생일로 생각하면 또 권일이가 리노보다 형이겠네요 한 3개월 거의 정확히 3개월 형이네 어쨌든 네 어 지금 아마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노래도 너무 좋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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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창의 목소리고 왜 그래? 제 목소리요? 감기 걸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거의 한 거의 한 1년? 2년 만에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어쨌든 어? 애들 이거 보고 있다고요? 아 보지마 안 봐도 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이상해서 보지마용 이렇게 말해야 되나? 어쨌든 바로 한 번 가봅시다 아 목이 그냥 가버렸네 아 진짜 내가 왜 이럴까 어쨌든 어 오늘 찬이 앨범의 첫 번째 노래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앨범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 번 들어봅시다 Let's go 갑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너 믿나요 남들이 하자고 아는 건 이상하게 흥미없지 부르지 마 I love it now 혹시 내가 뭔가 아쉬워보인 하자 너의 공정이나 하나 Yes I'm 다같이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걸 난 대충 해져있지 난 You can't kiss me 할거지 할거지 이쁘다운 것 같고 있다면 널 데려가봐 다같이 다같이 이쁘다 재밌을 수 있다면 널 데려가봐 다같이 다같이 남병에 맞고서 음악을 틀려버려 우우우우우와 주 밑에 돌봄게 됐어 방향을 틀려버려 우우우우우와 높아지 없는 길 후디네순디 복잡한 주머니 뒤처고 당한 이어폰 날 켜고 나의 spotlight 나무 두 방에 붙은 마이 나의 멋진 다같아 이제 그만 봐 고맙습니다 일부러 아침부터 밤새도록 나는 우울한 전 내가 설하는건 난 맞아 I'm girl You're so 다같이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걸 이琴 잊지마 You can't trust me You don't understand me 이쁘다 원격할 수 있다면 날째로 가봐 Oh, 이쁘다 재밌을 수 있다면 날째로 가봐 난 변경하고 서둘만을 찍어봐 죽인 적을 못할 듯해서 방향을 틀어버려 Staying out, stopper myself alone 세상이 날 빼고 돌아가도 Remember these beautiful rhythms where we're also ging under crime and hippie 예보는 날획만 있음 그렇게 많고ILY 음악을 들어버려 순위 몸을 그렇지 않을까 방향을 줄여버려 우우우우우우우 네! 방금 들어본 노래 Era 어 우리 X-Denery Heroes의 TESMI 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아주 귀여운 후배님들이죠 어 정말 오프레코드 하나 알려주면은 어 우리 아 내가 얘기했나? 얘기한 적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또 저희가 미니엘 콘서트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엑디 동생들이 이제 저를 보러 왔었나봐요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저한테 따로 보내줬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릴레이로 소감이랑 어땠는지 약간 이런 귀여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우리 멤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애들한테도 보내주고 아 난 너무 귀엽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 우리 멤버들한테도 그 창빈이랑도 한번 같이 이제 뮤직비디오 같이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좋지 않냐 이러면서 맞아요 같이 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되게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만약 또 우리 동생들이 또 이제 그 뭐 저보다는 다 동생들이니까 동생들이 이제 또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아니면 처음엔 아니지만 쇼케이스를 했는데 이번 테스미로 쇼케이스를 했는데 이제 권일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건 어 이게 너무 긴장이 된다 약간 이런만 하는데 어 진짜 되게 바로 온라인 직전에 이제 그럴만하니까 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없고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무사히 잘 했던 거 같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되게 울컥했던 거 같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뭔가 하아 그치 약간 진짜 관객의 그 중요성이 정말 정말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동생들도 그거를 느꼈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느꼈다면 너무너무 다행인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약간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쟤 목소리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쟤 목소리 무슨 일이야 아 그 제가 감이 걸렸어요 네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우 야 노래도 안 된다 맞아요 거기 중독성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예 음 음 음 으흠 음 음 음 음 음 음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물 많이 많이 마실게요 이게 목이 목이 이렇게 들어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감기 확실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맨날 이렇게 중요할 때 항상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걸리고 또 좋아지면 100% 더 강해질 거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Extraordinary, Extraordinary Heroes의 테스미였습니다 우리 엑디즈, 엑디즈 친구들 엑디즈 동생들의 테스미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엑디즈 동생들의 Hello World 앨범을 같이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떤지 뭐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총 6곡이고 테스미 인스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6곡이고 뭔가 되게 뭐라 해야지 그 제목들만 봤을 때 뭔가 되게 기대되는 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약간 예상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예상이 안되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약간 우리 엑디 동생들도 약간 뭔가 그 독특함 뭔가 그 남들과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떤 음악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궁금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ell me, what's wrong with your voice? 음, yes, 음 I got the cold 음, my voice is really really deep 음, I think it's deeper than Felix's 음, but besides that, I'm fine I'm just coughing a little bit and, 음, yes All should be fine 되게 많이 내려간다 재밌네 자 어쨌든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약은 먹고 있어? 네 약은 먹고 있습니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매우 매우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액티애들의 헬로호야트 앨범의 두 번째 노래 같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Knock Down Let's Go! 잘 못실는데 오토바이 오우 음... 오오 오 마이갓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엑띠 동생들의 Knock Down이었습니다. 오오, Hello World 앨범의 뭐 미니앨범의 두 번째 노래인데요 어우 너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뭔가 예상 밖의 예상과 또 다른 뭔가 훅, 아레인지멘트과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그 라인들이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곡 정보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뜨잖아요 뭐 누가 썼는지 맞아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좋은 거 같습니다 오우 작사랑 작곡도 하는구나 멋있다 멋있다 우리 친구들 멋있다 우리 동생들 아주 좋아 제가 나중에 저도 직접 진짜 무대 하는 거 보러 가고 싶긴 하네요 어떨지 너무 궁금할 거 같아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볼 거면 몰래 가서 봐야지 아니면 또 혹시만 혹시만 더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몰래 가는 걸로 오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가 더 가냐 요우 오우 음 음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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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할 수 있을 거 같아 또 뭐 있지 엄청 낮은 거 음 또 뭐 있냐 낮은 거 낮은 거 뭐 있지 음 음 륙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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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승조 가 오 믹스 어떻게 해 맨날 와 이거 리스 리슨 리슨 특수 승조 가 알고 보니 막 릭스 매일매일 감기인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잘 숨기는거 아니에요? 알고보니 I am fine 찬아 죽지마 저 안 죽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주아주 건강합니다 아주아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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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아 why do you speak like that what do you mean are you talking about my voice right now or are you talking about the way I speak English cause I mean I do have an Australian accent it's actually I don't know if it's really really like Aussie-ish but um I think it's pretty Australian I am a person who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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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s with the R pronunciation cause I don't say water no no I don't say water I mean it just doesn't sound right for me I have to say water I can't do the I can't roll I'm not rolling R's but like I can't pronounce the R properly not properly but like it's it's just you can't be bothered to pronounce it all the way well what's a good word um um let's say mmm let's say alligator yeah alligator you don't say alligator well I mean see it's different with accents but I just say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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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what else is there um cent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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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ever pronounce the R that's just I don't know that's just that's just how I speak I mean that might not be the Australian accent but that's that's how I um spoke that's how I speak now as well I barely pronounce the R's um what else is there um like even um even when if the R's like in between words I don't think we like really like um emphasize it for example uh yeah even right now people would I mean sometimes people would say for example right but um yeah it's just two C's it's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yeah I think that's how I speak Australian but yeah um yeah that is how I speak English yeah so um if you're wondering why I speak like this um it's probably because I I grew up speaking like this yeah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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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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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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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 막힌 남은 인류의 더 기승을 부린다는 슈퍼플레이리 해 I don't give up 두 발을 뛰어 on the ground 걱정 이 눈 잊을 수 없나요 Girl, I see what 니가 하던 세상을 뒤집어 어둠이 더 커 보이는 밤 잊을 수 없는 한 몸 같아도 You don't know I'm weak but I'm ready 한번 먹어줘도 그 난 술을 난 종교해 Feelings like Sucker Punch 너뒤에 안 막고 날려 Sucker Punch 이 순간만을 기다리듯이 Super, super black 세상이 난 막혀도 눈뜨고 이제 더 볼 수 없는 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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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서커판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유강이네 닥탕질은 잘 먹고 잘 살아 동땡이씨 다무이 없는 듯 그 나라라라라 아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액기 동생들의 Sockupunch였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노래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Test Me 그리고 뭐였지? Test Me 그리고 Knock Down 그리고 Sucker Punch 이렇게 세 개 들었는데 세 곡 다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영웅 영화? 히로 영화의 OST 느낌이 되게 약간 나는 것 같거든요 뭔가 그 그림이 그려져요 오 이거 뭔가 진짜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왔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곡들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약간 방금 들은 Sockupunch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해야지 그 그 멜로디라인이 어 뭔가 제가 예전에 되게 즐겨 들었던 약간 올터네트락에서 되게 잘 어 자주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뉴의 어 멜로디들인 것 같아서 뭔가 듣는 입장에서 뭔가 되게 오 뭔가 되게 오 이렇게 약간 뭔가 섞인 느낌도 있었구나 약간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뭔가 이 곡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이구 이 노래도 좋아요 한번 빠잉 눌러야지 다 노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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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도 좋아요 빠잉 좋았으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액티 동생들의 아 아 사카펀치였습니다 우후 좋아요 아 베이스랑 일렉 기타가 레알 매력적인 곡임 크크크크 동의 동의 인정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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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디올가가 아맨 제 아맨 아맨 그리고 제가 목욕을 다이어트할 때, 2번을 맞고, 그리고 저는... 나는, IV 수 없지 않지만, 신이도 신이도 신이,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이 목욕을 다이어트할 때. 예! 좋아요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갑시다 역시 이것도 듣고 싶어하는 거 같아서 바로바로 갑시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바로바로 가볼게요 넘버 4, 쇼리 케이크 렛츠고! Let me tell you story 내가 아주 작을 때 의심 없이 믿었던 이야기 거짓말하면 언젠간 폭탄이 난다고 넌 어린 내게 가르쳤었지 잘 들어봐 이것 봐 멋진 한 삶 속에 나를 가두고 넌 보시고 몰라봐 수술한 어린 날 끝내로 묶어 꼭두각시처럼 뚝딱뚝뚝뚝 쑥베리 케이크 셋째로는 빙 오, 와우 내 말은 안 설레 썩고 난 빨래 울커들러요 울커덩에 넌 달려 넌 이제 헤이러 내가 제일 제일 좋아 넌 내가 사랑하는 페리텔 넌 누가 사랑하는 페리텔 꽃같은 결말으로 또 내게 넌 뻔한 happy ending에 강요해 얼른 사나운 니때라고 해 넌 넌 안 한 소각일 거지만 난 난 나의 웃겨 하던 좋아하는 내 목을 절고 와우 오마이갓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동생들의 샤브리 케이크였습니다. 정말 제목과는 또 다른 분위기죠. 샤브리 케이크가 정말 달달한 딸기 케이크라고 상상이 되겠지만 그 딸기 케이크 안에 뭔가가 안에 있어요. 뭔가 그 어두운 아우라가 있어요. 그 딸기 케이크에서. 딱 그런 느낌인 곡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매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약간 페네케드 디스코 느낌도 나고 음... 그... 아 맞아요. 그리고 노래가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와... 뭔가 그 되게 그 긁는 그 느낌을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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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어떻게 저렇게 지르지? 음...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음... 아마 어... 우리 동생들을 더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은 게 같이 연습생 생활을 아예 안 해봤다 보니까 어... 이제 각 멤버들의 그런 이제 음원으로 들었을 때 이제 그 목소리 고민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노력해서 어... 뭔가 한 명 한 명의 그거를 한번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우리 동생들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한번 어...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아 그게 좀 아쉬워요. 그냥 만약에 같이 연습생 생활을 같이 보냈었다면 그 조금이라도 뭔가 그... 알았을 텐데 아 근데 우리 니즈 멤버들이랑도 마찬가지고 엠믹스 친구들은 오히려 더 괜찮아요. 왜냐면 릴리랑 또 혜연이랑 그리고 또 윤진이랑 음... 또 연습생 생활을 했었으니까 또 누구 있지? 맞아요. 아마 딱 그렇게 세 명... 엠믹스에서는 딱 그렇게 세 명밖에 뭘 이렇게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었고 아닌가? 내가 빠진 사람 있나? 아니요. 맞을 걸. 어쨌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좀 더 선배로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미안해 얘들아.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미안해. 어쨌든 네. 방금 듣는 노래는 우리 액띠 동생들의 스트로버리 케이크였습니다. 스트로버리 케이크. 스트로버리 케이크. 스트로버리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니까 떠오른다. 우리 건일이 케이크 꼭 챙겨 먹고는 한 거 있었으면 선물해서 보내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액띠 동생들의 헬로웨어드 앨범의 마지막 미니앨범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레츠고! 스트로버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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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sh 어이구 내 자꾸 떼던 날이 어디가 부쳐 여기저기 더 엉망진 창으로 눈을 해놓고는 시침이 뚝돼네 저런 맥퍼존이 예의 없는 맬지마 한 번도 하면 뒤집어 거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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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you upside down 안타깝지마 you don't understand 난 한껏 없들어 있음에 차가운 비웃음에도 난 멈출 수 없어 it's my destiny 나침반은 빛나는 태양을 향해 I know I'm with you with you it's my destiny it's my destiny it's my destiny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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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엑디 동생들의 Pirates 였습니다 저는 이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노래가 너무 좋은데? 뭐야, 너무 너무... 가사에 나침반이 나오니까 괜히 친근하네 노래 너무 좋다 저도 이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지? 그... 녹음도 너무 잘 받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좋은데? 되게 많다 이번 미니 진짜 뭔가 되게 많구나 저는 이 노래들 싹 다 아마 자주 들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들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각 노래의 어떤 레퍼런스였을지도 뭔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오고 근데 그걸 또 액틴 스타일로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완전 또 느낌이 다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너무 좋았는데... 약간 뭔가... 만... 이제 저도... 잘은 못하지만 어 이제 같은 작곡 작사하는 어 입장에서는 뭔가 이 곡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흐름을 느끼고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뭔가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 계속 예상 밖에 있는 것들만 나오니까 그게 너무 듣는 입장에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어쨌든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엑스터네리 히로즈의 헬로월드 미니앨범의 곡들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니 확실히 아까 멤버들도 그 얘기했는데 이번 노래도 다 너무 좋다고 저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 스테이한테도 추천하고 저도 이 노래들 자주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고생했다 음악도 엄청 친한 건 아닌데 되게 친한 느낌 나는데 아 뭐 친해져야지 친해져야 되지만 예 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을 텐데 꼭 몸조심하고 어 나처럼 되지 말고 음 음 즐겼으면 해요 예 어쨌든 그 무대 위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무대를 즐기면서 활동했었으면 좋겠다는 그 뭔가 그 선배 선배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 그냥 그 그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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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입니다 선배 선배 뭐 그런 거 너무 너무 안 익숙하다 아 그래 장애도 빨리 놨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어 진짜 콘서트 어떡하지 아 정 정상인 척 다들 힘 좀 빼 찍고 있는 미소들은 세 라키 풀리면 매니악 파트 바꿔야 되겠다 매니악 나서 빠진 것처럼 미처 매니악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닉스라는 파트 바꿔야 되겠다 아 정말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많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마 하면 안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아 아 아 아 Michelle larGANiques 아Seet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 아 뭔지 어떻게 control over jest נ Ich in情ist 빨리 나가면 돼 아 사실 지금은 완전 TV송 아 그러니까 홈 자체는 되게 멀쩡해요 정말 멀쩡 목소리만 좀 이상해서 그렇지 목소리랑 그냥 기침 좀 간지러운 거 네Что 밖에 없어요 그거 외엔 완전 멀쩡 완전 멀쩡 완전 멀쩡 완전 멀쩡하지만 목소리는 아리라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약간 성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회사에서도 말했지만 한국어가 너무너무 어느라 해서 발음을 너무 어느라게 해서 아마 그럴 그럴 일은 없을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연습부터 한국어를 똑바로 또박또박 발음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노력을 하면 그런 기회가 좀 더 잘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음 야 이 오 아 음 음 스키지게 밥 좀 먹여 왜요? 스키지게 밥 먹여야 돼요? 우리 스키지게 밥 먹여야 돼? 우리 스키지게 밥 못 먹고 있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방금 겁나 똑백또박또박 말했어 아 그래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라 해야지 그 영어도 어느라게 해서 한국어도 어느라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녹음하면 장난 없을 듯 이 목소리로 사실 막 이것저것 녹음해야 될 게 있는데 아 목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 아 괜찮아 빨리 나갈게요 빨리 나갈 수 있을걸요? 빨리 나갈 수 있을걸요? 제가 꼭 먹여 드릴게요 우리 스키지게는 어 어 그때 말한 것처럼 아주 음 그 뭐라 해야지 어 우리 귀여운 요정이니까 예 제가 꼭 많이 많이 챙겨드릴게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스키지게 항상 고생하시니까 항상 고생하시니까 생각해봐요 예 혼자서 저는 물론 혼자서 이제 7명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지만 스키지기는 또 이제 8명의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되는 거죠 저 포함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 느낌을 안단 말이요 근데 저 저 포함이 이렇게 들어가있다? 그럼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스키지기는 늘 항상 고생한다는 말 우리 스테이도 네 그거를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스키지기 고생했어 우리 스키지기 고생한다 네 저는 오늘 좀 쉬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스키지기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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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거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하는거지 평소에는 못해요 평소에는 릭스 따라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우리 릭스가 이런 느낌인거구나 되게 재밌는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전혀 아프지가 않으니까 막 계속 하고 싶어져요 계속 말하고 싶어 아마 그러면 안될텐데 계속 말하고 싶어 어떡해? 그럼 계속 해야지 어떡해 재밌잖아 재밌으면 해야지 막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찬이 같아 되게 찬이 같네 그럼 다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음... 어쨌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어... 쉬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좀 먹고 약 먹고 푹 푹 쉬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찬이 같나?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자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지금 스테이는 밥 먹었으려나? 밥 먹으면서 찬밥 봤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 보통 이제 찬밥 끝날 때 허그를 할텐데 어... 허그하면 우리 스테이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네요 멀리서 할게요 빅허그 예 아니 뭐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 예 오마하 그리드 예스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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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안녕 푹 쉬어영 오늘 하루도 화이팅 바이오 조금만 보잘